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창원 마산 먹고 갈래 포차로 왔는데요 와 정말 정겹고 여러분들 진짜 단체로 많이 오는 맛집인데요 밥집 겸 술집인데 특히나 뭐 백숙이라든지 아군 불국기가 굉장히 맛있는데 전매류 다 맛있으니깐 영상 보시면은 먹고 갈래 포차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가지 매일 봐있습니다 노포캠프의 수출이구요 사모님께서 막 허가추는 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운동하고싶으면 정말 기회 없이 맛있게 드시고 갈 수 있구요 소주 한잔에 기가 막히게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기회가 알면서 나에게 뛰어들어서 점차 점점 점점 이제 즐거워짐 요고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이 말에 이 말에 그렇게 뇌